빨리 와봐. 이거 하면 다른 타옵지. 그게 아니라 개인 그게. 개인께 타옵는데요. 준비 시작.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하나 둘 셋 마흔 마흔 때 마흔 때 마흔 때. 나 왔다 아 아 빨리빨리 해주세요! 스타일! 아웃렛! 저기나 저기 휴게소! 아웃렛! 네, 둘, 셋 했어요 형 고생했어요? 하나, 둘, 셋, 셋, 넷, 다섯, 셋 둘이 같이! 아홉, 셋, 넷, 넷, 셋 열다섯, 열 여섯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여덟, 열아홉, 둘, 셋 하나, 둘, 셋 세, 넷, 셋, 넷, 셋 화이팅!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50, 51, 52 53, 55, 56 57, 58 59, 60 와 세형 씨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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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형 씨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장소는 쌀 아울렛 이게 뭐예요? 쌀 아울렛? 쌀 아울렛, 아울렛이 있는 고속도로 형, 쌀은 뭘까요? 아, 쌀! 여주다! 가자! 쌀, 여주 2천! 여주쌀, 여주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자 형 이거 뭔지 알아요? 쌀 아울렛 쌀은 김포하고 그리고 2천? 아닌가? 아, 어디지? 쌀 아울렛 어, 광수야 어, 광수야 어, 그래 끄노 형! 아, 종국에서 그러잖아 어, 종국아 예, 오늘 잘 가고 있어요? 아이, 그럼 우리 거의 도착했어 야, 우린 거의 다 왔어 이 친구야 이 스마트하지 못한 친구야 우리 저기 한 번에 성공했다고요 어? 이걸 한 번에 했다고? 어, 미션! 그럼!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넌 지금 수다지 가고 있잖아, 지금 형! 어디로 가고 있어요? 우리 저기 거의 도착했어, 우리 어? 에이, 잘 못하겠는데 거의 도착할 거리는 아닌데? 에이! 우리 알어? 거의 도착했다니까 우리 거의 다 왔어 뭐라고? 아, 우리 거의 다 왔다고, 거의 다 너 지금 형들한테 뭐라고 뭐라구라니? 뭐라구라니? 말이 좀 짧으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야, 내가 오늘 뭐라고? 이랬지 내가 언제 뭘.. 뭐라고 그랬어요? 너 진짜... 야 형들한테 혼난다 ㅋㅋㅋㅋㅋㅋㅋ 형 왜? 정말 동생한테 혼나 본 적 있어요? 야, 너 진짜.. 야, 뭐라고? 동생한테 혼나 본 적 있냐고?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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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야, 이 수다쟁이야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와 아